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김주연님의 무대입니다. 다시 온 사랑 그대가 궁금해져요 꽃버럼의 마음씨로 그대에게 보냅니다 사랑이 사랑이 이다치도 좋은 건가요 가루 가온도 그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리움이 있네 나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대의 전부를 나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대의 영원까지 김주연 귀하는 2022 제5회 가요TV 가요대상에서 올해의 가수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. 2022년 12월 6일 24시간 가요전문채널 가요TV 회장 안영일태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가 궁금해져요 꽃버럼의 마음씨로 그대에게 보냅니다 사랑이 사랑이 이다치도 좋은 건가요 하루가 온 또 그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리움이 있네 나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대의 전부를 나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대의 영혼까지 당신의 영혼까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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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